김현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자리해주셨네요. 저희는 뮤지컬 마이버킷리스트 공연팀이고요. 먼저 저부터 소개를 하면 저는 뮤지컬 마이버킷리스트에서 해기 역할을 맡은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강구역을 맡은 손유동입니다. 저는 유승우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앉은 나의 VIP 내 이름 불러 내 노래에 취해 고개를 들어 날 봐요 당신은 날 최고의 팬이야 모두가 객석에서 날 비웃어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나는 높은 곳에 올라가 라라랄라 라라랄라라랄라 이 사람 될지 알아보는 국가기밀 프로젝트 그대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 말만 들으면 되는 거야 뒤통수를 한 대 때리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공기있게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와 정말 Someday 너를 위해서 Someday 뭐든 알 수 있어 Someday 너를 만나고 난 뒤 Someday 마법에 빠질 것 같아 내가 사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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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흥미하세요 쓴 커피 한 잔처럼 불을 털어버리라고 잤네 죄송합니다 사랑을 기억하고 음미하세요 사랑을 기억하고 음미하세요 사랑을 기억하고 음미하세요 이러고 마셨다가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졸업했습니다 Why, why not, 왜, 왜, 왜 So what, it is my love 하나씩 해봐요 하나, 둘, 일곱 어느새 세상은 일곱빛 칼무지개처럼 눈부시게 부를 거야 아름답게 펼쳐질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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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So what, it is my love 마지막 노래는 My Bucket List입니다 저희는 이 노래를 끝으로 인사를 드릴 텐데요 이 가사의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또 잘 들으시면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마지막 선물 My Bucket List 불러드리겠습니다 나의 꿈, 나의 인생 그 푸른 미련은 그 깔에 스쳐가는 바람이 말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해 이 짧은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계획했죠 쿠바에서 커피 한 잔 파리에 서진 프렌치 키스 PC에서 낮에 온천 My Bucket List 늦은 건 아닐 거야 It's time to say goodbye I'll find my My Bucket List 시간이 남아 있겠죠 It's time to say goodbye It's time to say goodbye My Bucket List 바닷가 모래 위를 맨발로 걷고 저 걷기 달빛 아래 고요히 기타를 연주하기 은유적 표현 열개로 시를 만들기 잔디밭에 눈물 뭉개 구름 보기 과거의 실수들을 모든 노트에 적어보기 그 모든 실수들을 모두 다 용서하기 My Bucket List 늦은 건 아닐 거야 It's time to say goodbye 아빠, 엄마 My Bucket List 시간이 남아 있겠죠 시간이 남아 있겠죠 It's time to say goodbye My Bucket List I'm not going to say goodbye I'm not going to say goodbye I'm not going to say goodbye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점심 맛있는 거 드시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뮤지컬 My Bucket List 배우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저희가 병원까지 와서 이렇게 공연을 한 번 해봤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저희가 준비한 노래들과 그리고 또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들이 병원에서 또 저희 공연을 보셨던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그게 잘 전달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되게 진행도 해주시고 발병 가시던데 다음부터 좀 더 자연스러운 진행을 위해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소감이었고요 네 요영이 형은 어떠셨어요? 뜻깊은 자리에 초대받게 되어서 참 기분 좋고요 오히려 더 좋은 기운을 갖고 가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저도 뭐 역시 일단 자리가 자리인 만큼 또 조금은 진지하고 My Bucket List라는 작품이 보다 좀 더 와닿게 다가올 것 같아서 되게 열심히 진지하게 임해서 공연을 했던 것 같은데 참 내가 힌트를 다닐 때는 몰랐던 가슴 떨림이 있었던 무대였던 것 같고 이런 무대가 앞으로 계속 많이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문화생활도 하시고 즐거움도 느끼시고 했으면 좋게는 바람입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고요 정말 뜻깊은 생활이었어요 형들과 함께해서도 행복했고 지금까지 My Bucket List 뮤지컬 프로그램 팀이었습니다 저희 뮤지컬 My Bucket List 7월 3일까지 충무 아트 센터 초극장 블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블루에서 왔어요 문화생활의 문화 뉴스 문화생활의 문화 뉴스 문화생활의 문화는 문화완 Team 문화에서도險 이 sweetheart